참 어쩌다 보니까 나경원 전 의원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정말 세게 받고 있고 매일매일 사진이 나오고 매일매일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강달아 일부 방송에서는 제2할까지 나옵니다 안진걸 때문에 당대표 출마가 어렵거나 나와도 당사는 어렵다 민생경정고에서 안진걸에 고발해놓은 게 상당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 사람들이 그냥 고발한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대부분 나경원이 안진걸을 향사고소했는데 역으로 명예훼손 무혐의가 됐다 확증됐다 두 번째 민사소송 1억을 했는데 1심에서 안진걸이 이겼다더라 법원과 검찰도 안진걸의 문제제기가 상당히 근거가 있다고 판단한 거거든요 실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불서처분 유소랑 판결문에 안진걸은 언론 보도에 입각해서 상당히 노후한 팩트에 추정되는 팩트에 입각해서 합리적으로 문제제기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안진걸 소장의 고발권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변수다 그런데 그름도 불구하고 나경원 전 의원이 불쌍하게 느껴져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할지는 꿈에도 몰랐어요 언론에서 잘못을 저지르고 나베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친일 반민족 행각도 심각한 사람이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가장 구구적인 정책과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위대 기념식이 아무 생각 없이 갈 정도로 그런데 걸리니까 어떤 행사가 모르고 갔다는 거짓말을 하고 나는 BBK를 설립했다에서 이명박이 나는이란 말 안 했다고 주옥없다라는 정말 희대의 망언을 하고 정말 못되고 나쁜 정책이 퇴출 0순위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선 출마에 자연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윤석열 세력은 그걸 짓밟아버린 거예요 이것은 정당법 위반입니다 이건 제가 고발하려고 합니다 좌우 중도 합작세력 고발하려고 해요 이건 정당법에 보면 경선 방해죄가 있어요 누군가 경선을 나오려고 했는데 방해하잖아요 그러면 경선 방해죄에요 그렇게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탄핵사회 퇴진사회가 하나 추가된 겁니다 중대학에 누가 보게 된다 낙연에 대한 평가를 떠나놓고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도 부급을 끊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결국은 완전히 윤석열, 김구현이 눈에 딱 들어가는 사람들 김기현이나 강신협 같은 사람 아니면 출마도 못하는 거예요 나와서 결혼 기회조차 주지는 않아요 결국에는 공천원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집 밟아버리고 그다음에 정치검 잡수에서 죽여버렸다는 협박을 한다는 의혹도 생기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실제로 이준석이 어떻게 됐습니까 강신협이 고소하고 이준석 안티 다 형사고소해서 수사해서 그게 결정제 발목을 잡았잖아요 당헌당균도 바꾸고 체리 따몽도 나오고 유죄 취지로 송치가 돼버렸잖아요 거짓말한 것으로 무고 강신협이 팬클럽 해체라고 그러고 아 그랬던 거 아니에요 김건희가 강신협 그때 가만히 얼마나 열받았겠습니까 또 강신협이 가만히 안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것은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위대한 김건희의 사람을 공격한 거라고 또 그런 취지로 반박을 합니다 김건희가 못 받겠습니까 유튜브나 극우 세력들하고 직접 연락까지 한다는 사람인데 극우 유튜브 직접 챙겨 극우 유튜브 직접 연락한다는 의혹까지 있는 사람인데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요 여러분 김건희 대통령 부부라고 해야죠 이제 유튜브들을 직접 관리를 합니다 직접 보고요 제가 여러 루트로 확인했습니다 극우 유튜브들한테 잘 보고 있어요 고마워요 잘해 주시라는 윤석열도 김건희도 전화를 한답니다 전화를 한다고요 몇 명이 지금 그런 증언을 자랑삼아 했습니다 우리 유튜브를 보고 전화까지 해 주신다 내가 이 정도로 중요한 사람이다 뻐기는 거죠 정광훈이도 김번희 여사 만났다고 했다가 아 만나진 않았다고 말은 바꿨지만 그런 주장했잖아요 안진걸TV는 연락 안옵니까 저희 것은 사찰을 하는 것 같아요 서울의 소리 오마이티비 세날 김용민TV 미디어치 안진걸TV 우이종TV 이런 데는 사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특히 김용민, 변희재, 안진걸 등을 눈의 가시로 여긴다는 의혹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어요 영순이다 구속영순이다 근데 김용민 목사님이나 변희 대표나 전화 빌미를 안 줘요 다 법적으로 하고 평화적으로 하고 무슨 사적인 스캔들일 거나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건드릴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경원 전 의원의 결단만 남아있다 그리고 그 결단이 어떻게 내려진 거냐 그건 사후에 또 판단하겠지만 정당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일부 코어세력을 제외하면 보수적인 지지층에서도 이거 좀 이상하다 이런 게 나온다는 거고 그럼요 지금 아까 신임규 변호사도 그렇고 그다음에 나경원 나일관이 꽤 돼요 방송 패널 중에도 다 나경원이 나오면 나경원이 나오면 나온다 그리고 된다라고 얘기하지 그러냐면 그런 얘기도 있어요 원래 당심 1위는 나경원 민심 1위는 유승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 핏박하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아무리 윤석열을 좋아하는 사람 나더라도 이상하지 않겠어요 이건 너무한다 이상하다 나와서 김기현이 되게 하면 될지 왜 못 나오게 하나 네 그리고 안 그래도 똘똘 뭉쳐도 힘들 판인데 지지율이 지금 30%밖에 안 되는데 오늘 리얼미터 떨어졌죠 30% 내려갔죠 지난주에 한국결론 2% 떨어졌습니다 네 저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요 돌려 이렇게 휘두르는데 지지로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자 이거 잠깐 그러면 리얼미터 여론조사 하나 좀 소개해 드릴게요 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 이게 이제 리얼미터가 1월 2주차 조사를 했는데요 다시 30%대로 떨어졌다 지난 9일부터 13일 미디어 트리븐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2,508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전화조사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전주 조사 대비 1.6%포인트 내린 39.3%로 긍정평가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30%대로 내려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지금 보면 고령층 TK 여당 지지층 긍정평가 하락을 했다라고 해서 정말 이게 수치로 보면 지금 이런 어떻게 보면 당권 경쟁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친윤 반윤 논란 이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고요 자세한 조사 기호 결과 리얼미터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갤럽 조사에서도 2% 떨어졌거든요 리얼미터도 한 2% 가까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저는 더 떨어진다고 봅니다 이외에서 또 김건희가 이렇게 대통령인처럼 돌아다니는데 어느 국민이 비호감이 엄청 큰 사람이고 본인이 조용히 내조기 떼놓고 이렇게 나대니 지지로 올라갈 수가 없죠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벌써 김건희 때문에 일부 성과도 묻히는 거예요 국민들이 다 언론이랑 SNS에 뭐야 김건희가 대통령이야? 뭐 하는 짓이지 이게? 그런 지적을 그리고 무슨 나갈 때마다 이러면 수사기 입고 나와도 되고 깔끔히 입고 나와도 되는데 무슨 패션 모델인 것처럼 꾸미고 돌아다니니까 본인이 본인 입으로도 부풀리기야 해요 네 꾸몄어요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잘 보이기야 해요 돋보이기야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건 반성한다는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오히려 더 돋보이고 다녀 더 돋보이게 만들고 더 돋보이는 식으로 공작을 해? 네 일정을 잡아? 그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악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 다음에 60, 70대 티켓 쪽 이 60대 70대 어르신들은 나경원 엄청 좋아해요 나경원이 보수 아이콘으로 그러고 어른다른 때 깍듯하게 상냥해 하니까 네 굉장히 극우적이고 매우 저는 반민주 반민족 반서민의 핵심이지만 어르신들은 그런 걸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근데 나경원을 핍박하는 거 보니까 너무 황당한 거죠 윤석열은 이제 국민의힘에 들어온 지 1, 2년도 안 된 사람이고 나경원은 이해창 때부터 줄기차게 지켜오고 보수 노무현과 문재인과 DJ와 노무현과 문재인과 줄기차게 싸운 사람인데 네 조국과 그렇잖아요 나경원이 제일 항상 선봉해서 막말 망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런 나경원 마셔도 짓밟아? 윤석열이 이상하네 약간 이상하네 타도까지는 아니어도 우리처럼 퇴진까지는 아니어도 실망인데 들어와서 이런 거 보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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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